안녕하세요 2019년 1월 31일 한국은 2월 1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보실 수 있듯이 그 기타 회장 sbi의 회장 그분께서 아주 시원한 리플을 위해서 지원 사격을 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다버스 포럼에서 빵형님 게임 회사 게임하고 암호화폐하고 큰 그 그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게임 회사하고 리플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구요 그 다음에 기타 암호화폐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트위터에서 그림 하나 또 가져왔는데요 이 imf에서 그림이 나온 거에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 뱅크별로 뱅크로 이제 바로 그 송금을 할 수 있는 거 뱅크로 바로 제 은행에 같은데 송금을 한 거에 대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결합된 핸드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니까 렛저 테크놀로지 라고 되는데 이게 어 리플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제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xrb 그 커뮤니티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mf 에서도 이 핸드폰 암호화폐 그 핸드폰 그 블록체인 하고 연결된 이 핸드폰으로 인해 다이렉트로 디렉트로 이제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할 것 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지갑이 나오듯이 이제 앞으로 실생활에 더욱더 우리에게 사용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이제 생겨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구요 어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거에요 R3 하고 스위프트 하고 였다고 했잖아요 gpi 라고 하는 그 기술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옵션이 두개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사진이 있더라구요 옵션 첫번째는 스위프트의 기술로써 송금을 하는 거고 옵션 두번째는 xrp 로써 송금을 하는 거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경쟁 둘이 경쟁으로써 이제 가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네 지금 잠깐 잠깐 제가 뭐 좀 지우려구요 약간 버벅거렸는데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이렇게 같이 같이 협약해서 이제 R3 하고 같이 공동 협약 맺은 거에서 이제 옵션 원투로 해서 송금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스위프트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다 시스템이 깔려져 있잖아요 이제 리플도 전세계 시스템으로 깔고 있어요 근데 아직 어 이 전체적인 기반이 이 스위프트가 좀 더 강합니다 스위프트가 좀 더 크죠 이제 리플이 점점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리플이 앞서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근데 아직까지 이 스위프트가 건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가 많이 지금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XRP를 따지면 이 XRP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스위프트가 더 이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XRP 리플이 얼마나 생태계를 조성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봅니다 이 XRP가 이제 은행으로서 상대를 하는데 이 생태계 조정을 위해 은행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써 엄청나게 사용이 많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XRP를 사용하는 게 좋다 라고 실생활에서도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실생활 부분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결국은 리플이 이기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지금 많이 현재 기존 세력으로서 전세계에 많이 깔려 있지만 결국은 리플이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리플트가 좀 우세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리 핀테크 포럼에서 스위프트가 이제 그랬죠 R3하고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다 근데 암호화폐하고 암호화폐를 아직까지는 쓸 생각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리플을 약간 조금 깎아 내리는 듯한 말을 하게 된 거죠 그거에 말을 하고 난 뒤 하루도 안 돼 가지고 기타오 회장이 SBI 그룹의 기타오 회장이 오늘 인터뷰 뉴스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무슨 인터뷰를 했냐 보면은 일본 그 SBI에서 머니 탭이라고 있는데 이 머니 탭이 XRP를 활용한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61개 은행 컨소시엄이 이 머니 탭으로 응용 프로그램이 사실 XRP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나 봐요 기사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리플 엑스커런티로 엑스커런티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건데 제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봤던 게 이거였어요 본질적으로 은행 자산 80%를 차지하는 일본 61개 개별 은행에서 이 XRP 사용을 볼 수 있고 국경 간 송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본 전체적으로 일본 전국이 거의 전국이 이 XRP 커런티 그 리플 커런티 XRP X커런티 XRP를 활용한다는 거에 확인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빨리 보급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XRP로 완전히 미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 기타 회장이 너무나 대단하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지금 빠르게 이 XRP를 리플의 시스템을 응용하고 시작했고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지원 사격이라고 리플을 지원 사격했다라고 한 이유는 제가 이런 뉴스를 봐서 그래요 오늘 이거 뉴스 오늘 나온 건데 기타 회장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일본에서 리플과 협약을 맺은 것처럼 이 R3하고 SBE하고 협약을 맺고 싶다 그 파트너쉽을 맺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컨퍼런스를 여는 동안에 이 시스템들이 빠르게 사용하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XRP가 이 XRP를 사용하도록 될 것이다 어떻게 되냐면 달러하고 일본 돈을 교환하지 않고서 바로 XRP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기타 회장이 말한 거죠 결국은 두 그룹이 생겨난 거예요 한 그룹은 스위프트하고 R3하고 협약을 맺고 하는 거고 또 SBE가 지원 사격하면서 우리는 R3하고도 협약을 맺고 싶고 그 리플하고도 협약을 맺고 싶다 이렇게 된 거죠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지원 사격을 해준 것 같아요 이 스위프트가 이 리플을 빼놓고 R3하고 협약하여 단독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에 SBE는 자기들도 R3하고 협약을 맺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리플은 우리나라는 60몇 개 은행들이 리플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게 된 거죠 굉장히 리플을 지원을 해준 것 같고 잽으로써 이 스위프트를 잽잽 하면서 한번 날린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 기타워 회장이 굉장히 XRP와 리플하고 굉장히 파트너십을 맺고 싶고 굉장히 이것을 일본에서 실생활에 강하게 사용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나는 것 같고 굉장히 리플에서는 큰 힘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SBE가 오히려 이 스위프트를 그 스위프트에 대한 그 기존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SBE가 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 비추얼 커런시 암호화폐 우편 송부 서비스 개시 일본 금융그룹 SBI 홀딩스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 SBI 버추얼 커런시가 31일 암호화폐 우편 송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공지했다 그래서 이 SBI는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을 지정한 하드월렛으로 입금한 뒤 자금 세택 방지, 테러 자금 조달 금지 규제에 따라 고객 본인의 주소지에 우편을 통해 송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결국은 우편 송부 서비스에서도 XRP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나왔지만 이 SBI 회사는 이미 XRP의 장점을 많이 체험했고 이미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편부까지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리플 회사를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위프트가 스위프트한테 리플사가 어떻게 보면 살짝 뒤통수를 맞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SBI가 오늘 스위프트 이후에 SBI가 지원 사격을 하게 되면서 이슈를 더 크게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더욱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더욱 더 힘을 가지면서 사업을 펼칠 수밖에 없도록 SBI가 밀어주고 있다 저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받고요 굉장히 SBI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인데요 기타 회장은 제가 거기까지 준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문가 의견이 있더라고요 리플하고 스위프트하고 간접적으로 R3하고 통한 파트너가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문가들이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가져왔고요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이 파트너십 발표는 스위프트하고 R3 발표는 뜨거운 논쟁에 흥분을 어지럽혔고 흥분하게 만들었고 또 어지럽게 만들었고 무대에 보았던 두 사람이 논쟁하는 것보다 서로 동의하는 것 같았다 결국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스위프트하고 리플하고 막 논쟁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서로 동의하는 것 같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방식은 암호화폐 클래식과 암호화폐 간의 전투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거죠 리플과 이 전투적인 지블 마스터와 백도 간접적인 제휴로 인해 이 리플사가 간접적인 R3와 리플과 스위프트가 R3와의 간접적인 제휴로 인해 지블 공간 해외 송금 공간에서 오히려 전투가 실제 건설 중인 거대한 네트워크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좀 번역이 이상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 전문가들의 의견은 결국은 이제 같이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의 의견도 약간의 전쟁 속으로 가고 있는 거다 대신 이제 간접적인 제휴로 인해 간접적인 파트너십으로 인해 이제 R3하고 파트너십으로 인해 서로 논쟁을 하는 것 보다는 조금 서로 동의하고 경쟁적으로써 가는 것 같다 전문가도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전문가도 이렇게 본다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가져오게 됐고요 약간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요 그 다보스 포럼에서 빵형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게임 산업에도 암호화폐에 암호화폐 그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이제 가져줬죠 근데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이야기가 됐더라고요 이 게임 회사가 GSR이라는 회사인데 이 GSR이라는 회사는 그 게임 안에서의 전자 거래 게임 안에서의 그 돈의 거래를 이제 활용하는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봐요 게임 관련된 회사예요 이 게임 관련된 회사가 리플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이미 맺었고 이미 어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게임 산업이 미개척 시장인데 이제 이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로 번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은 게이머들이 일방적으로 쓸데없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것이 앞으로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제 바뀔 수 바뀔 수 있다 이 블록체인과 결합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런 게임 업체에 대해서 뉴스를 딱 봤을 때 되게 신기하고요 이거 분명히 그 빵형님이 말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하고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어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많이 있었잖아요 sbi에서 일본은행이 전체적으로써 다 xrp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우편 송금 우편 송금할 때도 이 이 sbi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게임 산업에도 이 게임 산업 송금 디지털 송금에도 이 xrp를 이 리플을 기술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실생활에 빠르게 퍼져나가기 위해 굉장히 빠르게 그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리플사가 그런 부분은 보면서 여러분은 어 xrp가 지금 당장 가격이 낮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쓰여질 거 생각하면서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미 가지고 계시고 좀 물려 계셨다면 버티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정말 확신이 없다면 손 내려놓으셔야 되 그 내려놓으셔야 되잖아요 암호화폐를 확신이 있으신다면 정말 들고 계시고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를 보면요 바이낸스에서 결제 서비스 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서가 바이낸스가 이스라엘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심플렉스 심플렉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이낸스 이용자들은 비자와 마스터 카드를 신용카드를 이용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XRP 등 총 4종의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봤더니만요 이 바이낸스 실제로 갔더니만 진짜로 나왔더라구요 근데 이제 비용이 10달러 이상이 되면 3.5% 3.5%의 피가 나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 10달러 내면요 10달러 내면 3.5 3.5불이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안 할 겁니다 너무 피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오게 됐구요 또 하나는 암호화폐 전문가에서 비트코인 가격변동 요인 3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더라구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일리가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알렉스 크루거가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를 수 있고 내릴 수도 있다며 이 같은 추세는 다음 3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첫 번째 대부분의 요소는 투기성으로 인한 거 맞아요 이 투기성 사람들이 단타를 단타를 여기저기 하면서부터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게 좀 크죠 비트코인 큰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비트코인 손을 움직이는 것도 큽니다 그건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이 규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하나 가지고 탈비트 되지 않고 모든 코인을 다 짓누를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은 규제가 확실하지 않고 기업들이 정부가 확실하게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투기성으로 인한 것이다 지금 리플이 올라간 것도 이 트론에서 갑자기 리플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온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제 공급과 수요 대비 부족한 유동성 실제로 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크게 많지 않다 라는 거죠 그런 부족한 유동성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부족한 유동성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더 많아지면 유동성이 적어진다 이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것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트코인의 생산 비용은 해시파워에 의해 결정되지만 해시파워 또한 실제 시세에 영향을 받는다 최저 지지가 가격대가 없다고 전해졌다 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코인리스트 CEO가 2019년 암호화폐 기술 혁신 원년으로 본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약세장이 지속되며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들이 업계를 떠났다 올해 우려할 만한 투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최근 아이씨 거품 붕괴 전망에 다소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프로젝트들이 실패했고 이미 많이 또 실패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기로 나타났다 그쵸 2019년에는 암호화폐 양적 성장보다는 기술 혁신 실질적 가치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은 암호화폐 기술 혁신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나봐요 그리고 이제 미국 미국 뉴욕주 금융당국이 뉴욕 소재 암호화폐 ATM 서비스 업체 커튼우드 밴딩 거기에 암호화폐 관련 영업 허가 비트 라이센스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 이 비트 라이센스는요 그 어디죠 로빈우드 로빈우드 그 로빈우드 주식 거래하고 암호화폐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그 거기에도 비트 라이센스를 발급했어요 뉴욕주에서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 ATM 회사에도 이제 뉴욕 당국이 이 비트 라이센스를 허가를 한 거죠 결국 이제 뉴욕에서도 활발하게 이 비트 라이센스가 이제 활발하게 이제 발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뉴욕이 발전이 된다면 전세계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는 금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음은 TTU 레이크쇼 엔터 등 세계 미디어와 파트너십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결국은 이제 영화 영화 영국 영화 미국 주요 배급사 레이크쇼 엔터테이너먼트 그 다음에 영국 영화 전문 미디어 필름 캐나다 미디어 그룹 큐미디어 등 세 개 미디어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공유 플랫폼이 타타투나 봐요 이 타타투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공유 플랫폼을 가지고 있나봐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써 이 영화사까지 진출했다 결국 영화사 아까 전에 우리 봤듯이 SBI가 또 우편 송금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은행 관련 지금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다 퍼져나가고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보다 그 블록체인 기술이요 블록체인 기술이 전체적으로써 다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어발식으로 이제 다 퍼져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2019년에는 정말로 급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게 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암호화폐 스테이킹 업체 스테이크드 450만 달러 투자 유치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투자 업체 판텔라 캐피탈 암호화폐 전문 투자 업체 판텔라 캐피탈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암호화폐 스테이킹 사용 스테이킹 사용자가 블록체인 유지 관리에 참여하여 블록 보상을 받기 위해 일정량의 암호화폐를 입금하거나 확보한다는 의미 이 스타트업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가 450만 달러의 시드 라운드 투자를 유치한다고 밝혔다고 해요 잠시만요 이 블록체인 했다고 해요 저는 사실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좋은 뉴스인 것 같아요 일단은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누가 와가지고 제가 지금 잠시 멈췄었는데요 상관하지 않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공동창업자가 올해 암호화폐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이더리움 공동창업자인 조셉 루빈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은 인터넷과 비교해 보다 짧은 기간인 기간 안에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약세장이 지속되며 시장은 수축됐지만 1년 전과 비교해 몇 배 더 많은 인재들이 블록체인 산업에 유입됐다 그래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은 미래는 밝다 라고 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은 미래는 밝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 합니다 여러분 애플도요 초창기에 상승할 때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상승을 했죠 여러분 갇혀서 차트를 잘 분석을 해보면 애플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시장에 애플이 애플이 핸드폰이 전세계로 퍼지기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위험했었어요 결국은 전세계적으로 애플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것처럼 암호화폐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보안 업체 보이스피싱 암호화폐 사기 급증 투자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란다 라고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중에서 제가 가져왔고요 최근 보이스피싱 형태의 암호화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존역 랩은 피싱 사기범들이 거래소 직원으로 위장 트위터의 가짜 공식 주소를 공개하고 거래소 문의에 이용하는 이용자의 비밀번호 프라이빗 킷 등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상당수 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는 프라이빗 킷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러분 이런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또 속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이트도 완전 진짜처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 보고 속은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회사에서도 프라이빗 킷 비밀번호 인증번호 같은 거는 이제 꼭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위 정보공개 등 투자 피해 위험 높아 한국 기사에요 그래서 정부 가상화폐 공개 금지 방침 유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ICO에서 관련해서 이제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라는 건데 ICO에 따른 투자 피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은 제가 쭉 읽어봤더니 무슨 내용이냐면 ICO가 사기도 많고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투자에 피해가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ICO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방침을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이 금지하는 게 아니라 ICO를 확실하게 규제를 해서 제대로 된 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규제인데 지금 한국 정부는 그런 규제가 아니라 완전히 맞겠다라고 하는 더 이상 우리 한국이 암화폐 시장에서 발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잘못된 거다 보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좀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암화폐 시장을 이해를 하고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 기타워 회장으로 인해 이 XRP가 이 사업이 좀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오늘 소식은 제가 여기까지 드리고 내일 소식을 준비할 때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